Q. 현실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어디 있는 거야 현실이? 형 나 여기 있어! 아니 못 찾게 현실아! 형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오! 깜짝이야! 아 현실이겠구나! 꽂힌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 야외 촬영인데 대박이에요! 너무 춥다! 너무 추워! 하지만 이 기자는 춥지 않습니다! 나 좀 그때 즐겨 듣던 노래 하나씩 꺼내보죠 그래 그랬었지 우리 형이 바다에서 찍자고 했죠? 어! 와 나 진짜... 근데 바람 너무 분 거 아니야? 어떤 미친 사람이 바다에서 찍자고... 나야! 한 채는? 그래! 튜브 이거 보이게 찍자 그냥 이렇게! 큰일 쓰지? 이열 치열이야! 하나도 안 춥구만! 아이고 멀다! 한 줄 올렸다! 아이고 추워! 옛날에 내가 얘기해준 적 있지? 추울 때 이렇게 몸에 힘줘서 춥다고! 힘 주면 춥다고? 힘 줘야 안 추운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한 번 힘 풀어봐! 이쁘게 나오긴 해? 이쁘다! 5초 안 추워! 그렇게 다시 와! 힘 풀면 진짜 여러분! 꿀팁이에요! 겨울날! 네! 이렇게 딱 풀면 안 추워요! 5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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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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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뭐.. 이rition לנו 좀 들어섰습니다! 노래 멜로디야 가슴속에 늘 간직할게 시간이 멈추는 날까지 계속 보돌래 계속 구멍이 터질도록 널 부를게 오늘 약간 진짜 패션 모델 같은데? 패션 모델? 뭐야 셀캠 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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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이건 누가 뜯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멋있게 뜯었는데? 버드리를 찾고 있어 지금 네 너지? 형 끝나고 뭐해? 응? 뭐할래? 고이크? 뭐 먹을래? 나도 나도 같이 뭐 먹을까 창독대? 그래 영화 볼래? 뭐? 킹스맨 봤어? 아니? 그거 볼래? 뭐 뭐? 뭐 온다고? 킹스맨 봤어? 아니? 보자 그거 그래 지금 뭐 킹스맨 나왔어? 드라마 보면서 대화하는 거야? 따로 써? 최근에 인생 영화 DUN 형 DUN 봤어? 봤지? 나 봤어? 나 봤다니까? 아니 나 못 봤어 같이 보라고 할래? 그래 잘 봐? 나 그거 봤으면 안 봤어 같이 보자고 해도 안 봤어 나 안 봤구나 아니 그 디즈니 플러스에 호크아이 봤어? 어 나 안 봤어 호크아이 같이 볼래? 그래 나 안 봤고 어 패션 스타 아 아 패션 F A S H I O 왜 몰라 S T A R 여러분 패션 스타 레전드 레전드 아 레전트 아이씨 레전트 뭐야 할 수 있어 레전드 할 수 있어 레전드 러브유 어쩔티비 저쩔티비 뭐야 뭐야 은광이 형 뭐해 뭐해 야 반응하지 마 반응하지 마 뭐야 뭐야 나한테 나 붙이는 거야 지금 뭔데 뭔데 뭐하는 건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은광이 형 목소리만 들리는데 지금 어? 은광이 형 목소리만 들리는데 지금 은광이 형 어디 갔어 은광이 형? 이게 뭐야? 어 나 여기 있는데 안 보여? 뭐야 어디 있어? 나 여기 서현식아 뭐.. 소리 뭐야? 잘 봐봐 잘 봐봐 꽃 아니고 나 잘 봐봐 이건 무슨 컨셉이지? 어 뭐야 꽃인 줄 알았어 어떻게 받아주자 아잇 아잇 선식아 제사에 비강하고 있어요 이거 귀여운데? 이거 해야 할지 음 귀여워 마라테 하하하 하하 하하하 머리가 아닌지 이 손 이렇게 작네 음 하하 아 머리가 아닌지 하하 하하 하하하 아잇 헬식이 어디였지? 응? 옛날 자리랑 비교라 비교라 와 진짜 혼난다 이거 근데 어디 있는 거야 현식이? 형 나 여기 있어! 아니 못 찾기 현식아! 형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오! 깜짝이야! 아니 현식이었구나!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 너 없이는 안 된다고 나는 더워 다시 봄을 찾아 부지니만 아름답던 그대 내겐 아직 너무 시리다 얼었던 맘을 녹이고 길고 긴 밤을 지나서 와! 눈빛 뭐야? 뭐가 꽃이야? 와! 이게 꽃이지? 어. 맞지? 정확하지? 와 이게 꽃이다 이게 꽃이다. 아 근데 진짜 예쁘다. 거짓말 아니고 진심으로. 너무 예쁜데? 은광아! 레전드 레전드! 오! 뭐야! 놀랍다! 우와! 야야! 이거 약간 풀샷 보여주세요, 풀샷. 진짜 예쁘던데 약간? 약간 배경이랑 같이 나온 거? 응가이 형이 이거 보고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게 너무 웃기다. 야! 나 찍어서 또 찍어볼게요. 아! 또 앉아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앉아서 좀! 또 앉아서! 또! 또! 또 찍어서! 또 찍어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로 가야 돼 또? 약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또 오케이 제가 검열 들어가겠습니다 얼어있던 봄이 피어나 그대는 나를 흔들어 수많은 밤이 지나도 난 왜 걸려줘 미안해요 다시는 그대 손을 놓지 않아 이대로 더 오래도록 아름다운 그대 내게 계속 번이 피어나 고근한 바람이 돼 우리 함께 날 안아줘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0번입니다 0번입니다 키스를 왜 세어보는 거야? 할 때마다 기록을 해놔야지 한 번 두 번 세어보는 거야? 키스를 왜 세어보는 거야? 수업을 세어본다 그 뜻이지 장섭이 형 은강이 형 궁뎅이를 그냥 아 아파 느낌 좋지? 손바닥이 아픈데? 네 기분 좋지? 날 매기는 봄 매기 물 매기 물 매기 물 매기 너네 둘 다 매기 수염 형 모기다 저거 모기가 있냐 저 손가락 고기 형은 매기? 저건 모기 오올 넌 왕기 형은 왕목점 보인다고? 보인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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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그대여 사랑해요 다시는 그대 손을 놓지 않을게 보인다 보인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비투비 자켓 촬영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자켓을 끝났어요 네 자켓이 끝났어요 자켓이 끝났어요 이쁘죠? 자켓 굉장히 2배속 2배속 굉장히 추웠어요 바다에서 찍었는데요 바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게 예쁘게 나왔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또 완전체 정말 오랜만에 자켓 촬영까지 하니까 정말 이제 앨범을 낸다는 게 실감이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안 나요 그랬나요? 근데 아니 저번에 비투비 포유 촬영하면서 6명에서 하느라 네 저랑 현식이 형 되게 그리워했다고 했잖아요 어 맞아요 네네 6명에서 다시 완전체로 찍는 소감 한 마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네 빨리 이 시간을 1박 2일로 찍고 싶어요 네? 혼자 안 혼자 형만 생각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약간 네 사람이 늘어나니까 촬영이 길어진다 네 괜찮아요 다시 마셔도 돼 어 그거 하나 단점이네요 근데 그거 말고는 에너지가 넘쳐서 촬영 현장이 신나지 않았나 즐겁지 않았나 오늘 또 은강이 형 인생샷 나왔잖아 아 나 오늘 정말 리즈 갱신 리즈요? 리즈 갱신 저 오늘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네 베토비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베토비 앨범이었습니다 안녕 와 찢었다 찢었다 진짜 와 찢었다 찢겠다 아 하하핳하핳하핳하핳 하하하하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만두 만두다 고개일날 하나저만 찍었네요 powiedz 네 이번 노래의 제목이 뭐냐고 노래입니다 아니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고 타이틀 그 네임 아 그니까 노 오르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